자, 28번부터 보겠습니다. 아, 전통적인 문제죠. 도형의 각을 변수로 해서 넓이를 세타, 그 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라. 그 뒤에 적당히 세타 추가해서 극한 채해라. 도형을 각의 함수로 나타내십시오. 첫 단계, 극한 계산을 완료하십시오. 2단계, 정말 오랫동안 길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특별히 또 28번이기도 한데, 4점이고 꼭 해설나 선생님이 해주는 이유가 기출문제는 얘처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싸인 법칙을 쓰거든요. 싸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들의 양이 매우 적어요. 싸인, 코사인 법칙은 작년부터 시험법이어서 이 도형급수든 도형극한이든 간에 언제든지 이제 싸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 기출문제는 싸인, 코사인 법칙이 없는 직각삼각형 풀이 위주로 대부분 다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면서 공부해야 돼. 내가 기출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싸인, 코사인이 안 들어간 거 위주로만 한 거지. 그런데 수능 시험장에는 이 6평처럼 싸인, 코사인이 들어가면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서 싸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도형급수, 도형극한을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당연한 그렇게 설명할게요. 뭐, 예의 그렇듯이 반원 문제는 엄청 잘 나오잖아요. 지름 A, B가 반지름이 얼마예요? 지름 A, B가 반지름이, 지름 A, B가 2니까 반지름이 1인 그러한 반원이란 말이죠. 반원의 중심에서 만든 모든 반지름들은 길이 같을 테니까 2등변삼각형, 여기가 세타겠네요. 막꼭지각 세타, 이 녀석은 2세타. 아주 표준적인 상태죠. 문제는 F세타는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중심각이니까 F세타는 먼저 구해놓고 합시다. F세타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양쪽의 1제곱 사익각이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타니까 싸인에 파이 마이너스 2세타, 2분의 3타가 2세타죠. 2세타라고 잡아냅니다. 그러면 그냥 2분의 사인 2세타네요. 각변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그냥 2세타랑 사인값이 같죠. 2분의 사인 2세타 확정.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얘에 집중하시면 돼요. 노랑은 G세타. 이 삼각형은 각이 세타 하나가 알려져 있을 뿐 나머지 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조사가 덜 돼 있고 변의 길이도 아직 똘똘한 변의 길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 삼각형의 변이나 각 중에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고 그리 난 뒤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혹은 직각삼각형 삼각비 풀이를 구사하시면 됩니다. 얘는 직각삼각형 삼각형 풀이는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게 이 두각이 같다인데 꽤 우리는 자주 두각이 같다를 각의 이등분선을 적용해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적용해서 풀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떠할지 따져보는 게 좋겠네요. 너무 선입견을 많이 가지면 있잖아. 얘랑 얘랑 같으면 무조건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꼭 그럴까 싶어요. 직각으로 만든 거라 여기에 이 세타잖아요. 그럼 이만큼 두 개로 나뉘기 전에 한 각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세타가 되거든요. 이 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여기 점으로 표시된 이 각 있죠? 각이 이등분 된 건데 실제로 각을 나눠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도 돼요. 이게 신의 한수네.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이 각이 고정된 각이에요. 특수각으로. 4분의 4분의 3파이네요. 동의해요? 4분의 3파이네요. 각을 다 알아낸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시. 얼마니 세타? 얼마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따라서 4분의 3파이죠. 4분의 3파이. 얘는 얘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각 3개 다 찾은 거죠. 변의 길이 하나만 찾으면 돼. 얘나 얘나 얘 중에 하나만 찾으면 싸인 법칙으로 나머지 변을 다 찾을 수 있고 변을 찾고 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얘도 뭔지 잘 모르는데 안다 해도 계산할 수는 있겠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로 얘를 분할하고 비율을 상수 비율이 아닌데 비율을 각의 이등분선 성질 쓰는 건 좀 오바인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포착하면 비교적 손쉽게 수식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아무래도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운 게 얘기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해를 한번 해볼게. 변의 길이 하나 찾자. 얘는 이만큼이거든. 이 길이는 이 5Q의 길이에서 1만 빼면 돼요. 괜찮네. 5Q가 뭡니까? 5Q는 이렇게 생겼지. 여기가 5고요. Q예요. 2세타. 확실한 건 여기의 1이지. 그래서 얘는 아, 코사인의 역수구나. 삼각비. 코사인의 2세타. 분의 1이죠. 이 녀석 분의 이 녀석이 코사인 2세타니까. 코사인 2세타 분의 1.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시컨트를 쓰지 말고 시컨트 쓰는 사람이 있겠지? 시컨트는 극한을 바로 포착하는 게 오히려 방해될 수 있어요. 분수식이라고 해도 코사인 2세타 좋습니다. 코사인 2세타 분의 1. 됐네요. 5Q에서 누구만 빼면 된다고? 5Q에서 1만 빼면 되잖아. 누가 되나요? 5Q. 코사인 2세타 분의 1에서 1을 빼자. 완성. 그래도 통분을 좀 해둘까요? 코사인 2세타 분의 1.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구나.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게 되어있죠. 완성된 것 같은데 각은 얘가 제일 예쁘니까 얘를 구하자. 그러면 이 각이 필요하네요. 얘와 얘의 대응관계. 이 각과 얘의 대응관계. 이렇게. 따라서 이 이름이 P이고 R이거든. 그럼 PR을 싸인 법칙에 의해 여러분 싸인 법칙은 비례하는 싸인 값의 각의 싸인 값에 비례한다는 의미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이런 계산 좀 이런 계산력을 확보하면 좋겠어. PR. 아 네가 이거냐? 얘를 활용하자. 코사인 2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를 쓰시고 얘 얘 얘 얘 요 변. 그 녀석에 대응하는 각의 싸인을 분모로 하고 싸인 얼마? P 이니까 싸인 4분의 3파이 와 싸인 얼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렇게 딱 붙여주면 되겠네요. 얘와 얘의 싸인 비가 얘와 얘 변의 길이니까. 그치? 그대로 그냥 비율 곱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원하는 변이 있어? 그래 알고 있는 변에다가 알고 있는 변에 대각의 싸인 그러면 네가 원하는 알고 있는 알고 알고자 하는 그 변의 싸인 값의 비가 분자에 있으니까 얻어지겠죠. 뭐 이런 식인 거야. 요렇게 계산 잘 하십시오. PR을 찾았잖아. 이제 요건 상수고 요건 극한치험 될 텐데 PR을 찾았으니까 이제 넓이를 바로 식을 구하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여기서 자 보세요. G세타를 분재를 하고 F세타를 분모로 하는 분수식을 만드니까 G세타식을 좀 큼지막하게 잘 써놓고 보자. G세타는 어떻게 돼요? G세타는 2분의 1의 삼각형 한 변 PR PR 방금 썼죠. PR은 싸인 4분의 3파이가 2분의 루트 2가 돼요. 이거 분의 싸인 오 PR 앞에 쓰던 게 있는데 안 썼다. 코사인의 2세타 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것에다가 이것에다가 싸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 분의 싸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된 PR값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 얘 곱했으니 얘도 한번 곱하면 되죠. 근데 얘가 또 얘야. 따로 곱하지 말고 제곱해 주자. 그리고 나서 사익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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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의 사인 값을 곱하면 되죠. 이게 G세타야. 이제 뭘로 나눈다? F세타로도 나누고 세타 4제곱으로도 나누겠대. 그러면 여기 길게 잡아주고 F세타는 2분의 1에 2분의 1에 누구예요? 2분의 1에 싸인 2세타. 그 앞에 세타 4개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 식이 되잖아요. 상수들은 뭐 지울 거 있으면 다 지우시고 자 극한을 치워볼 텐데 상수 얘가 사인 4분의 파이로 가요. 세타가 0으로 가니까 그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약분 되니까 통째로 우리 일로 가 이러면 되죠. 안녕 이 싸인 2세타랑 싸인 3세타의 비율은 2세타분의 3세타 형태니까 2분의 1로 가죠. 남은 건 이제 세타 4제곱을 얘한테 주는 거네. 보세요. 코스사인 2세타는 어차피 1로 갈 대상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세타 4제곱을 얘한테 주는 일만 하시면 돼요. 1- 코스사인 2세타 그 녀석 하나에 세타 제곱을 주면 표준형이 되죠. 다만 이때 2세타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면 2세타의 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4를 분모에 넣어줬으니까 4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얘가 각의 제곱 0으로 가는 각의 제곱 1- 코스사인의 그 각이니까 앞에 게 2분의 1로 가요. 뒤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2로 향해 가겠네. 우리 2로 향해 가는 거 두 개야. 2로 향해 가는 거 두 개야. 그러니까 얘까지 포함해서요. 2의 제곱으로 가죠. 결국 2의 제곱과 1과 2분의 1로 가는 것의 조합으로 결국 극한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세세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까지 부드럽게 완료하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출제할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인 코스사인이 들어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셔야 해. 자 그 점 놓치지 마시고요. 넘치지 마시고요. please raise. 1. 2. 2. 2.